자 우리 그러면 우리 애기들도 CF 한번 도전해보자. 네 그래요. 우리 애기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희야 이거 한번 먹고 아 맛있어. 그 다음에서 제일 맛있는 표정 지으면서 웃으면서 제일 맛있는 표정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어. 종민이도 질 수 없죠. 종민아 네가 도전해야 돼. 종민이는 맛있다. 더 맛있는 소주는 어떡하지? 어어 제일 맛있어. 더 맛있게 하면 돼. 진짜로 먹어야 돼. 먹고 먹고 먹고. 맛있겠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우리 어때요? 저희 얘기는?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빠들도. 아 그럼 저희도. 오빠들이 특별한 음식. 특별한 음식이에요? 네 특별한 음식이에요. 어 수정 얘기 좀 하려고요? 네. 여기 열면 돼요? 일단 뭐 열어봐야 하니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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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뻔데기 아니야 이거? 어? 나 떡볶이 좋아하는데. 이건 뭐야 이거는? 이건 뭐예요? 못 먹는 거 아니야? 부추기야? 부추기 아니야? 블루치즈 블루치즈. 아 그 약간 그 이상한데. 아 공방이 있어. 난? 아 근데 난 뻔데기 먹으면 알레르기 있는데? 진짜. 그러면서도 연기를 해야 돼요. 진짜 나 얼굴 장난하네. 그게 바로. 미션이에요. 그러면 오빠는 떡볶이. 근데 이거 먹으면 약간 생크림이라는 뜻으로. 아 생크림하는 뜻인 거. 어. 저는 이제 생크림으로 볼게요 이거는. 어 이렇게. 달콤하다. 달콤? 저는. 어 그. 치즈. 치즈에다가 이거 발라주세요. 어 좋아요 좋아요. 그런거 좋아. 아 역시. 이거는 무처럼 먹어야 하나요? 이거를 이 시큼하고 달콤한 레몬주스 먹는 것처럼. 하하하하. 이상해. 우리 정민이 일라이다처럼 상큼하고 시큼한. 레몬 떡볶이. 빨리 드세요 여기. 으음. 다음 이번 하이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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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뭐하게? 어.. 어..오빠.. 어..오빠.. 야 일단 넌지 일단 광민군인데 뭔데요? 어..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다 섞어서 어우..신이시여 어우..나 소름보가 세정이시여 왜 그래요? 나한테? 이제 나와주세요 나 싫어 여기 무릎걸트 앉아요 밟았는데 아..맛있겠다 넌 호호 어..하.. 손짤이 말해야 하네 으흑 피드룩 ㅅ.. 으으 aa 너무중 이탈리아의 내응이 가 아..내응 나 applies to you 어..나ieważsea 그 이라이라도 먹을 수 있어 이거? 이라이라도 먹을 수 있어? 이라이따 먹어볼래? 여기 안 묻어져 있는 거 있잖아 아 맛있어 아 맛있다 이라이따 맛이 없어 어때요 맛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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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이따 울다 그래 근데 진짜 이런 걸 먹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네 제가 마지막 기기 보고 안 먹자 어 뭐야? 노래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너무 우리 매력에 빠져있는데 네 누구야? 어 시작 딱 오빠의 동작을 받아야 된다 꽃잉낸 너의 보이스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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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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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아 난 너의 하늘이 되고 싶어 난 너의 하늘이 되고 싶어 아 아 나의 하늘이 되고 싶어 으허 와아 저 한번 들어드릴게요 민호 하자? 민호.. 민호 한번 하자 야 왜 갑자기 또 얼굴이 빨개졌어 민호 한 번만 하자 그럼 다음 번 더 좀 하자 잠재만 더 좀 하자 신경을 해보세요 한심 감정 잡았어요 레디! 액션!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탈력의 거야 야 진짜 잘한다 눈이 정말 귀여웠던 소녀 진정아 엄마는 위아래로 나이 손 놔놓고 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 그래 아 나 책임질게 야 맛있어 야 너 때문에 친구 되기 싫어 영민이의 세레나대 한번 볼까요? 세레나대? 이번 컨셉이 뭔데? 나쁜 남대라고 해 어 나쁜 남대라고 해 가자 요 배뽀 나 이걸 기다렸어 가자 야 꽃 야 꽃 야 꽃 야 꽃 아 아 시작 시작 내가 딱히 뭐 줄 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뭐 찬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근데 얼굴은 내가 너무 나쁜 죄송합니다 그냥 뭐 코트나 코트나 오늘 당신은 감소를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수성 형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선배예요 어 어 수정아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또 질 말하기가 내게 참 어려웠던 거죠 널 좋아합니다 아 왜 그래요? 스윙 봤지 좋아하는 거 우리 패스 아 아까 웃기하다 맞잖아 왜왜왜왜왜 아 진짜 나만 웃기하자고 했는데 마지막 CF MVP CF 여왕전 광희는 홍대의 남자 홍대의 남자 홍대의? 여기 흑인 여기 흑인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지금부터 내가 너 살 거야 얼마 안 돼? 얼마 내가 지금 수중에 32,000원 이거 택시기사 때 써야 돼서 카드로 계산할게 흑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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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내고 흑인 이거 다 달려놔 흑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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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해가지고 자 6등은? 흑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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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된 너의 보이프렌드 넌 나의 정리 되어줄래? 당신 나를 불러준다면 바다 책임질게 어 그냥 뭐... 이거 또 차나? 와우의 어떤거죠? 널 좋아합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카드로 계산할게 카드로 계산할게 카드로 계산할게 진짜? 고마워요 봤지? 어쨌든 고마워요 수정이가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연기에서 앞으로 저희도 연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재를 받아서 도움을 많이 줬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기들이 소재도끼를 찾았어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해서 아이돌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세요 와우 아기들한테 주고 싶어요 와우 오늘 제가 찍었던 영화 영화의 선물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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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이가 너무 좋아해요 라이가 합격했어 지금 감사합니다 정민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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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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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헬호 베비 스타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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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겠다 감사합니다.